이번 얼굴 좀 찍어주세요. 그냥 조업으로.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. 끝! 거짓말이야. 다시 틀어야돼? 다시 틀어야되자 미치겠다 중간은 없다가 너무 저기 난 중간은 없다 쿵쿵 깔다니 왕창 진짜 짜증나 죽을거같아 앉아봐줘야돼 넘어져야돼 왕창 넘어졌어 새끼가 멱살 바로 내려갈때 어떻게 할건데 괜찮아 갈게요 깔다니 카메라 다 쳐 버릴거야 깔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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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확 잡아 운동신경 뛰가 안됐다고 나는 깔다니 아니 갑자기 뒤에서 잡아뜯었어 그냥해 깔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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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대세가 생각이 안났어 깔다니 발 걸렸어 깔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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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으면 가서 살이 든다 남지? 내 대본 야 나 사은상 운인이거든? 사은상 우리 집에서 두 밤이나 재워줬어 사은상 너네 집에 잤어? 그래 왜? 손 물어봐 응? 잘했어 야 어딜 만져? 야 너 나 왜 만져? 빨대 ikke? 아리워 안돼 Beth 근데 안って 빨개져 너 떼 믿지 Jacobs 진짜 나 뺏어 이거 안 뺏어 100,100 데리 특히 아